심천과의 뒷부분에 있는 것 많이 들어보셔요 이거 심천과에 있는 거야 심천과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요로 나와서 민요에 차용되어서 쓴 것인지 이것이 심천과 속으로 들어갔는지 닭이 먼저 인자 계란이 먼저 인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성이 있으니까 판소리에 나오는 것이요 또 심천과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니만큼 이 소리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또 경쾌하지요 어떻게 보면 더 심플해요 꼭 빈 혹은 피해지는가 이런 것이 어렵죠 아른 허리 개점이 질렀구나 결코 쉽지 않죠 눅눅치 않아요 유솟의 군목 위에서 일어나기로 짚지셨나 쉬실 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맨날 어려운 거 빼놓고 신것만 할 순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조금 높여서 할게요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짓는다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이방아가 뒤방아 강태공을 조제하기로다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짓는다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태고라 철왕신은 이목떡으로 꽝 허유아 쓰건지 남기간 희충할순가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짓는다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짓는다 유 솥씨의 구멍이 소 일어남기로 집 짓셨나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유 길곡하는 허리비를 보니 조안궁 옆에 돌는가 허유와 방아유 떨끗 엉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유 머리 들어서 흐르는 양은 창에 노령이 성을 낸 듯 허유와 방아유 떨끗 엉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유 머리 숙여 내리는 양 주문광 그 돈 술는가 허유와 방아유 떨끗 엉덩 잘 찢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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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유와 방아유 허유와 방아유 시작 허유와 방아유 시작 허유와 방아유 허유와 방아유 떨끗 엉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유 잘 찢는다 떨구덩뚱 잘 찢는다 떨구덩뚩 잘 찢는다 잘 찢는다 잘 찢는다 잘 찢는다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떨구덩뚱 잘 찢는다 하고 나오는 어유와 방아요는 한 방을 쉬고 나와야 돼 봐봐 떨구덩뚱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이렇게 시작 떨구덩뚱 시작 떨구덩뚱 똥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이방아가 디방아 하나 둘 디방아가 디방아 강태궁 열한 박제사 강태궁 조작하기로다 조작하기로다 허유와 방아요 이것도 한 방 넣고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똘구덩뚱 잘 찢는다 똘구덩뚱 잘 찢는다 똘구덩뚱 잘 찢는다 잘 찢 잘 찢는다 잘 찢는다 잘 찢는다 똘구덩뚱 잘 찢는다 똘구덩뚱 잘 찢는다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이제 한 절이 나오면 어유와 방아요 똘구덩뚱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후렴이 후렴구가 나오고 또 한 절 나오면 후렴구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앞소리가 있고 앞소리가 내내 후렴구요 근데 앞소리가 있어요 허유와 방아요 시작 허유와 방아요 그렇지 허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똘구덩뚱 똘구덩뚱 잘 찢는다 똘구덩뚱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방아요 하나 들어갈게 1절 이방아 간 디방아 강 태궁 조작이로다 하나 둘 이방아 간 디방아 하나 둘 이방아 간 디방아 강 하나 둘 이방아 간 디방아 강 태궁 조작이로다 강의 열한번째 강 태궁 태가 세번째 강 태궁 시작 강 태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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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잘 올라가야 돼 떨구덩뚱 잘 짓는다 떨구덩뚩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두번째 방에서 허유와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자 2절 하나 둘 태고라 천왕신은 하나 둘 태고라 천왕신은 하나 둘 태고라 천왕신은 하나 둘 태고라 천왕신은 이목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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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기간이 중알손가 세 번째 박에서 낭기간이 중알손가 다시 낭기간이 낭기간이 중알손가 시작 낭기간이 중알손가 낭기간이 중알손가 하나 둘 낭기간이 중알손가 하나 둘 낭기간이 중알손가 하나 둘 낭기간이 중알손가 남기아니 중 이런 말은 없지. 이런 소리가 어딨냐. 하나 둘 남기아니 중 응할 예이 중 이렇게 탁 던지면 싹 남기아니 중 응할 순간 하나 둘 남기아니 중 남기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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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할 순간 중 할 순간 어휴 와 방하여 어휴 어휴 와 방하여 떨구덩 떵 잘 찢는다 떨구덩 떵 잘 찢는다 어휴 와 방하여 두번째 방에서 어휴 와 방하여 유소 유소시 유소시 군모 유소시 군모 유소시 군모 유소 유소 유소시 유소시 고맙 유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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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엄청 잘 찍는다 허유와 방아이로 길고 가는 허리길을 보니 길고 가는 허리길을 보니 길고 가는 허리길을 보니 길고 가는 허리길을 보니 조한궁녀 대돌런가 하나 둘 조한궁녀 하나 둘 조한궁녀 조한궁녀 하나 둘 조한궁녀 하나 둘 조한궁녀 하나 둘 조한궁녀 대돌런가 어유와 방아이로 어유와 방아이로 조한궁녀 하나 둘 외부 대 어휴 아팡하이요 라니깐 하나둘 하나 어휴 아팡하이요 머리 들어서 시작 머리 들어서 머리 들어서 머리 들어서 오르는 양은 오르는 양은 장애도 료공이 성을 낸 듯 장애도 료공이 장애도 료공이 성을 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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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방아이로 아유 아 방아이로 꼬리드라 소고르른 얇냥은 꼬리드라 소오르른 얇냥은 꼬리드라 소고르른 얇냥은 꼬리드라 머리 틀어서 시작! 머리 틀어서 그렇지! 오른 은양은 장애 두려공이 성을 낸 듯 장애 두려공이 성을 낸 듯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머리 틀어서 오른 은양은 머리 틀어서 머리 틀어서 오른 은양은 장애 두려공이 성을 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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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낸 듯 낸 듯이 아니라고 누가 들이라고 그래 낸 듯 낸 듯 장애 두려공이 성을 낸 듯 시작! 장애 두려공이 장애 두려공이 장애 두려공이 장애 두려공이 성을 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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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은 왕의 돈 술든가 중은 왕의 하늘 중은 왕의 돈 술든가 어휴 아팡아요 어휴 아팡아요 머리 숙여 내리는 냥 그렇지 머리 숙여 내리는 냥 머리 숙여, 숙여 머리 숙여 내리는 양 머리 숙여 내리는 양 중문왕의 돈술런가 중문왕의 돈술런가 어휘와 방아이요 하나 어휘와 방아이요 똘구덩 똥 잘 찢는다 똘구덩 똥 잘 찢는다 어휘와 방아이요 어휘와 방아이요 어휘와 방아간 빙얼른가 어휘와 방아간 빙얼른가 어휘와 방아간 어휘와 방아간 빙얼른가 핀 бок 호빈호강안 호빈호강안 비녈른가 호빈호강안 호빈호강안 비녈른가 호빈호강안 호홍한 비녈는가 비녈는가 어허 유아 방아유 어허 유아 방아유 어허 유아 방아유 옥빈홍한 비녈는가 옥빈홍한 비녈는가 아는 허리게 감이칠 혀꼬나 아는 허리게 감이칠 혀꼬나 아는 허리게 감이칠 혀꼬나 아는 허리게 감이칠 혀꼬나 어허 유아 방아유 두번째 방사 오유아 방아이요 중중머리 거기까지 아 오유아 방아이요 오유아 방아이요 오유아 방아이요 오유아 방아이요 덜쿠덩뚱 잘 짓는다 덜쿠덩뚱 잘 짓는다 오유아 방아이요 두번째 방에서 오유아 방아이요 이방아가 뒤방아 강태공허 조작이로다 이방아가 이방아 강태공허 조작이로다 허유아 방아이요 오유아 방아이요 덜쿠덩뚱 잘 짓는다 덜쿠덩뚱 잘 짓는다 허유아 방아이요 허유아 방아이요 태고라 천왕씨는 태고라 천왕씨는 이목떡으로 왕허여 쓰건디 이목떡 이목떡으로 이목떡으로 왕허여 쓰건디 땅기간잇중알쓴가 땅기하니 중알쓴가 땅기하니 중알 hear 이렇게 흰가 없다니깐 땅기간잇중알쓴가 땅기하니 중알 두번째 방페가 러분 냑기간잇중알쓴가 던져서 공이 내려와 탁 포물선을 그리면서 남기아니 중 이런 거는 없어. 절대 없어. 그런 건 초등학 1학년도 그렇게는 안 해. 소리를 입문한 유치원생도 그렇게는 안 해. 그건 유치원생도 아닌 거야. 유치원 들어오는 하루 첫날은 그렇게 하겠지. 이튿날부터는 그렇게 안 해. 땅기간이 주말순간 하나 둘 땅기간이 주말순간 허유아 방하유 허유아 방하유 떨끄덩뚱 잘 짓는다 시다. 떨끄덩뚱 잘 짓는다. 허유아 방하유 좋더라. 자 빨리 하고 이제 끝내버려. 오늘 중증머리만 하고. 대고라 천왕신은 하들 대고라 천왕신은 이 목덕으로 왕허였으니 이 목덕으로 왕허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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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간이 주말순간 남기간이 주말순간 znajдź vom back one am 그 Griff over who 잘 찢는다 허유와 방망이요 허유와 방망이요 유솟실 군무기소 하나, 둘 유솟실 군무기소 일어나 한기로 집 찢셨나 일어나 한기로 집 찢셨나 허유와 방망이요 허유와 방망이요 떨구덩뚩 잘 찢는다 떨구덩뚩 잘 찢는다 떨구덩뚩뚩 떨구덩뚩 잘 찢는다 허유와 방망이요 허유와 방망이요 길고 가는 허리길을 보니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그렇지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안풍 여태 둘 눈을 보니 다시 오égift 조안풍 여태 둘 눈과 오유와 방망이요 허유와 방망이요 떨구덩뚩 잘 찢는다 떨구덩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이로 머리 들어서 오르는 양은 장애 도료공이 성을 낸 듯 어? 들이 아니라고 했잖아 장애 도료공이 성을 낸 듯 장애 도료공이 성을 낸 듯 어이후와 방아이로 어이후와 방아이로 똘끄덩뚱 잘 짓는다 어이후와 방아이로 어이후와 방아이로 머리 숙여 내리기는 양 머리 숙여 내리기는 양 내리기는 양 내리기는 양 내리기는 양 그렇지 머리 숙여 내리기는 양 머리 숙여 머리 숙여 내리기는 양 머리 숙여 내리기는 양 중문왕의 돈술론가 허유와 방아이로 똘끄덩뚱 잘 짓는다 똘끄덩뚱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이로 허유와 방아이로 허유와 방아이로 복빈홍민 복빈oa 형 복빈 복빈 흥 Stan 복빈호왕 빈혈른가 복빈호왕 복빈호왕 빈혈른가 다른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다른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어허유가 방아요 어허유가 방아요 내가 이제 거기까지 넣어줄게요 중중머리 부분만 혼자 할게요 많이 들어보셔요 이거 심청가에 있는 거야 심청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호로 나와서 민호로 차용되어서 쓴 것인지 이것이 심청가 속으로 들어갔는지 닭이 먼저 인자 계란이 먼저 인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성이 있으니까 판소리에 나오는 것이요 또 판소리 뒷부분에 나온 심청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니만큼 이 소리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또 경쾌하지요 어떻게 보면 더 심플해요 꼭 빈 혹은 피해지는가 이런 것이 어렵죠 아른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결코 쉽지 않죠 눅눅치 않아요 유소시 군목에서 일어나 안기로 짚지셨나 쉴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맨날 어려운 거 빼놓고 신것만 할 순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조금 높아서 할게요 조금 높아서 할게요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찢는다 허유아 방아요 태고라 철왕 씨는 이목떡으로 이 방아가 뒷방아 강태공을 조제하기로다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찢는다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태고라 철왕 씨는 이목떡으로 왕허여 쓰건디 당기간 희충할 순가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찢는다 허유아 방아요 유소 씨의 굿떡에서 이런 낭기로 짚지셨나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찢는다 허유아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비를 보니 조한궁 곁에 돌는가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찢는다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찢는다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떨끗 텅떅 잘 찢는다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흥득 텅떅 잘 찢는다 허유아 방아요 оры 개자ак 미칠 혀꼰 나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허유아 방아요 그래서 고삼 감사합니다.